안녕하세요. 창성재일입니다. 조금 전에 비오는 거 보셨죠? 비오는데도 화분, 화원 앞에서. 오늘은 이거 보실래요? 라벨의 화룡편이에요. 제가 종종 보여드릴, 라일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라일락 3학년 3반, 김성령. 이렇게 이름 보이시죠? 예쁜 화변 화분에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것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프린터기는 740WH 저희가 수십대 파는 제품이에요. 한 달에. 그리고 라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18mm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LWK740WH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화분에다가 가정용 화분 또 학교나 화원에서 이렇게 라벨링을 하면 되게 예쁘죠? 물론 이렇게 화분에 라일락 써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라벨 꽂으면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꽂으면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출력이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적으로 라벨 프린터기는 저희 LWK740WH, 4, 6, 9, 12, 18, 24까지 돼요. 보시면 6, 9, 12, 18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mm까지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미 출력했던 라벨 중에서 보실래요? 이렇게. 이게 지금 라일락이 노랑이죠? 24mm짜리에요. 그리고 여기 라일락. 교회에 집어넣은 거 있죠? 이 프린터로 다 있어요. 이모티콘이. 요거는 라일락. 18mm. 그렇죠? 18mm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24mm로 여백을 짧게 두고 이렇게 글씨를 세 줄. 라일락, 3학년 3반, 김성룡 해서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꽂아 놓은 거. 꽃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꽃도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어요. 되게 예쁘죠? 라일락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창상자리에서 이제 활용편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라벨 프린터기. 지금 740은 여러분들 건전지. 뒤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6개.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전원으로 연결했어요. 건전지 안 넣고. 자 전원을 켜세요. 전원을 켜시면. 전원이 들어오죠. 제가 조금 전에 라일락을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지울 때는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쉽게 지울 때는 쉬프트 누른 다음에 전체 취소. 그러면 전체 취소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8mm가 들어가 있어요.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흰색 바탕 검정 SS18K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라일락을 쳐 볼게요. 아 라일락을 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모티콘 이쁜 거. 기호 보이시죠? 기호 보이시면 파란 글씨로 보이시려나 이모티콘 써 있어요. 그럼 왼쪽에 이 쉬프트를 누르고 이모티콘을 누르면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들이 정말 되게 많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이쁜 이모티콘이 되게 많아요. 병원 건설. 전 아까 휴대폰. 휴대폰에서 선택을 하고 하트 모양. 하트 말고도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정말 예쁜 거 많아요. 이모티콘.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거. 하트. 쓰리하트. 지금 선택할게요. 여기서 제가 라일락 했어요. 자 라일락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쪼르르르 이렇게 있죠. 오른쪽에 이 8개 버튼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글씨체를 이거 보세요. 두번째 A. 특대 대. 전 대사이즈로 했어요. 대사이즈를 했고. 그리고 5.5cm. 오토마틱.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백은. 하나둘 세번째 보시면 여러분 이 버튼이 정말로 중요한 버튼이에요. 세번째. 하나 둘 셋. 오른쪽 세번째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길이. 길이도 저는 지정을 안했는데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백. 아 난 여백을 보통 여백 10mm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3mm로 하겠다. 저는 좋아요. 3mm로 여백을 좀 줄여 볼게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일락을 출력을 해 볼게요. 출력은 요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건 제가 여백을 아까 3mm로 준거죠. 되게 짧게 나올 거예요.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라일락이라 나왔어요. 여백을 양쪽 여백을 3mm로 줬으니까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거 저희가 그냥 수입도 좀 해서 많이 팔았던 제품인데 지금 팔고도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착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떼서. 그쵸. 떼고 뒤에 뒷면에 떼죠. 라일락이라고. 떼고. 얘도 이렇게 떼서. 떼서. 라일락. 이렇게 붙였죠. 그쵸. 붙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라일락이라고 붙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꽂아 놓으면 훨씬 더 이렇게 예쁘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740 WH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예쁜 조그만 화분들. 학교나 아니면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라벨 많이 출력을 했죠. 이렇게 부착을 해서. 24mm로 들어가지만 오늘은 뭐 제가 18mm 흰색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다양한 화분 꽂이들이 이렇게 네이밍 꽂이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저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740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늘은 이렇게 소형 화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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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밍.